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사업비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죠. 총 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내용을 연 1.8%로 사업비를 융자를 받기 때문에 지금처럼 고금리 시대인 경우엔 공공재개발은 그 빛을 더 바라게 될 거고요. 이번 정차할 곳은 광명사거리역 10번 출구 광명사거리역 키움부동산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쑥쑥TV 부동산 키움이 조향숙입니다. 늘 광명유타운에서 여러분들과 광명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기쁜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소식인지 우리 함께 가보실까요? 오늘의 소식은요. 정말로 반갑고 기쁘고 축하한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겠는데요. 2022년 11월 8일 날 지난 10월 24일 날 국토부에서 시행했던 공모 결과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통합 3구역이 선정됐다는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광명동 144-1번지 1원 통합 3구역은 광명재정비촉진직으로 지정되었던 광명유타운에 해당되는 곳이었는데요. 1차로 2013년도 1월 9일 날 17구역이 해제가 되고 2차로 2015년도 1월 6일 날 3구역이 해제가 되고 2015년도 4월 29일 날 23구역이 직권 해제가 되면서 해제구역에 해당됐던 곳이죠. 광명이 3080 플러스 민간제한 통합 공모를 통해 광명 3구역의 3개 구역이 공공재개발사업 이번 후보지에 선정이 됐다는 소식인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광명 사거리역의 초역세권에 해당되는 구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약 9만 5천 제곱미터 2만 8천 737평에 달하는 이 면적에 기존 1,882세대에서 나중에 공공재개발로 2,126세대에 아파트를 계획하고 있는 광명 3구역은 광명 사거리역 서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광명 바로 옆에 개봉동과 천황동이 옆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서울과 아주 근접한 거리에 있는 곳이 바로 이 광명 통합 3구역에 해당되는 곳인데요. 언덕 없이 아주 평지에 있고 국감천이 함께 있는 곳이라 자연환경에서도 많이들 주목해서 보시고 계신 곳입니다. 이번 후보지로 선정된 광명 3구역은 2020년 5월 6일 대책으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하나인 공공재개발에 해당되는 사업인데요. 해제구역과 함께 많은 주민들께서 열심히 또 다른 개발로 도모를 하고 계셨다가 2021년 10월 28일 날 국토교통부 통합공고 결과 보류 신청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광명 8구역은 도심복합 사업으로 예비 예정직으로 선정이 된 거고요. 그래서 2021년 11월 12일 날 구역도 수정 보완 접수와 함께 추가적으로 주민들 동의서를 받아서 재심의를 할 수 있는 통합공모 변경 신청에 3구역은 신청을 했던 결과 이번 11월 8일 날 드디어 후보지 선정이 되었던 거고요. 이번 후보지로 선정된 광명 3구역은 공적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방식의 후보지인데요. 공공재개발 방식에 대한 얘기는 제가 광명 7구역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서 그때 설명을 좀 드렸지만 토지 등 소유자인 조합 또는 주민대표 회의가 예비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함께 약정 체결을 맺는 사업입니다. 조합 또는 주민대표 회의가 토지 등을 위탁을 하고 책임 이주를 하겠다는 약속을 체결을 하면서 LH는 사업 총괄 그리고 자금 조달 그리고 나중에 미분양이 됐을 경우에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겠다는 확약서 등 많은 것들을 약정 체결을 하고 하는 사업이 바로 공공재개발인데요. LH라는 공적기관이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신용에 대해서도 아무 문제가 없고 기금을 대출을 받아서 초기 사업비와 본사업비를 적정한 선에서 할 수 있고요. 그 기금을 상하를 하면 되기 때문에 공공이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걱정하시는 시공자 선정을 LH가 직접 참여해서 하는 게 아니고 LH에서는 도움을 줄 뿐이지 시공자 선정은 조합인 주민들이 직접 선정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 걱정 또한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바로 이번 공공재개발의 사업구조입니다. 공공재개발의 가장 큰 장점은 조합원 간의 의사결정에서 생기는 갈등들 그리고 그 소송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사업이 늦어지는 거에 대한 조합원님들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소모가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었죠. 그렇지만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업구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공공재개발에 관심을 갖고 계신 이유고요. 그러면 광명 3구역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1월 8일 날 후보지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곧이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될 거고요. 사전 협약 체결을 하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대표 회의를 구성하게 되면서 공공시행과 함께 지정 동의 절차를 걸쳐 시행자를 선정하고 사업시행 약정 체결을 약 2년간에 걸쳐서 하게 되는 게 바로 공공재개발입니다. 빠른 사업 속도를 자랑하는 공공재개발에 또 다른 장점 4가지를 조금 더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허용을 하기 때문에 조합원님들의 부담금을 조금이라도 추가 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반면에 늘어난 용적률만큼 대신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공공임대책을 지어서 많은 분들께서 또 다른 주거안정을 하실 수 있는 자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공공재개발이죠. 공공재개발을 위한 도시계획을 신속하게 심의를 걸쳐서 인허가를 좀 간소화하게 됐는데요.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은 도시밑주거환경정비법 101조의 4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2021년도 7월에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요. 도시밑주거환경정비법 101조의 7에 해당되는 내용인 통합심의를 통해서 최대한 인허가를 간소화하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는 거고요. 또한 공공재개발에 해당되는 구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광명, 뉴타운에 해당되는 다른 구역들이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일반 분양에 대한 진통을 겪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고요. 관리처분 시에 산정되는 조합원님들의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 사업 종료 시까지 보장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왜냐하면 건축비가 오르고 자재값이 오르기 때문에 그만큼 추가적으로 분담금에 대한 걱정을 우려하시는데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사업 리스크를 좀 완화시킨다는 내용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사업비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죠. 총 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내용을 연 1.8%로 사업비를 용자를 받기 때문에 지금처럼 고금리 시대인 경우엔 공공재개발은 그 빛을 더 바라게 될 거고요. 또한 주민들의 이주를 할 때 이주비 또한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의 70%에 해당되는 연 1.8%로 이주비 용자를 해주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이자 부담을 덜으실 수 있는 게 바로 공공재개발의 장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공공재개발의 장점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께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투기 방지를 위해서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인 권리산정기준일이 후보지 선정일인 2022년 11월 8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1월 8일 이후에는 광명 3구역 통합 3구역에 지분 쪼개기를 하시거나 토지 등 소유주가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현금 청산을 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현재 소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그 점 참조하시고요. 광명 3구역은 이번 2022년 11월 8일 예비후보지로 선정이 되면서 광명동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지만 투기 수요가 확장될 수 있는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또다시 묶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광명시청에 허가를 받으셔야지만 매수가 가능하시고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실거주를 하셔야지만 매수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점 참조하셔서 궁금한 거는 또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아는 선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미 통합 3구역은 작년에 주민들의 동의서를 진고를 하면서 가격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가격들이 많이 상승이 되어 있었던 상태인데 매수가 좀 끊기면서 가격들이 조금씩 조정이 된 상태인데요. 물건 저희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세대 빌라 지층으로 지분 6평, 전형 12평의 방 2개 욕실인 다세대 빌라는 현재 매매가 3억에 나와 있고요. 다세대 빌라 3층으로 지분 7평, 전형 14평, 방 3개의 욕실인 실거주가 가능한 매매가 4억 5천의 다세대 매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도 괜찮은 매물들이 많이 있으니까 통합 3구역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열심히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통합 3구역에 주민들께서는 그 염원하던 그 기다림이 이제 확연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신속한 사업 추진 그리고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내 집 마련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다는 게 저는 너무도 기쁩니다. 광명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통합 3구역도 한번 같이 바라보시고요. 다른 어느 구역보다도 나중에 아파트가 지어지면 광명 3구역의 모습은 더 빛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광명 뉴타운에서 부동산 키우미가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광명 사거리역 10번 출구에 있다는 거 늘 잊지 마시고요. 물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광명 사거리역 10번 출구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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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 사거리